교도소 영업 프리즌 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거나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노역수 등 기결수용자 또는 수형자가 복역하는 장소를 말하며 흔히 감옥 간방이라고 부른다 교도소라는 이름은 원래의 형무소가 구치소로 바뀐 뒤에 나온 이름이다. 구치소가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판결확정 전에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도 수용된다 교도소 거실은 수용자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 24시간 조명을 밝혀 수면을 방해하나 법적 근거는 없고 법무부 내규에 의한다 경주교도소 정문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하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교도소는 나이와 신분 죄질 등에 따라 소년교도소와 일반교도소 여자교도소 외국인교도소 국군교도소와 민간교도소 특별교도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확정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결수는 교도소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결수도 교도소에 수용되거나 기결수도 형기가 짧거나 다른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다 가장 죄질이 무거운 수용자는 특별 범죄자로 분류되어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되며 일반 범죄자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자는 부산교도소에 수감된다 만 5세 미만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없으므로 어린이 범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또한 만 5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사설기업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의 소망교도소 한 곳뿐이다 또한 여자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뿐이다 교도소에서는 과거 군대식 점호를 2008년 형집행법으로 개편하면서 점검으로 법제화하였으며 매일 기상일과 시작일과 마감 저녁 자율시간에 정기적인 인원점검과 부정기적인 교도소 보안과장이 순회하는 순시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는 거실 정리정돈 복장단정과 함께 복도를 바라보며 정렬대형으로 앉아 거실 방번호를 부르면 방대표가 총원이나 인사응답한다 대한민국 교도소의 종류 대한민국 교도소의 목록 미국의 교도소는 제소자를 인종별로 분류한다 일본에는 노약자 전용 사동이 있다 중국 교도소들은 통제의 용이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높은 사람들이나 거물급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호화 교도소인 베이징에 건설된 친청 교도소도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